지난 이야기 레몬다몬의 봉인을 풀고 악마의 랩 배틀어 하게 된 휴지 그리고 레몬다몬으로부터 최강의 랩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레몬대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저지였던 안돼 뭐야 여기는 투리얼 스테이지잖아 어? 뭐지? 나는 분명 레몬레몬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된거야 이거? 꿈이었나?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정말 끔찍한 악명이었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래 이렇게 평화로워야지 실력은 평화롭지 않구만 자 다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들 무시무시월의 스키앤펌프 무시무시댄스 저거 너무 커였단 말이야 오케이 무시무시댄스 한번 보러가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시무시월이에요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나 평생 얘네들 노래만 들었으면 좋겠어 아 그 캐릭터도 너무 좋구말이야 아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아 아니 너는 레몬레몬? 아니 어떻게 다시 나온거야?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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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하는거야 너가 직접 날 꺼내줬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말이야? 하하 내 최강의 랩선물은 어땠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역시나 너가 한 짓이었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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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이 몸 때문이지 내가 너에게 힘을 조금 나눠줘서 너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진짜 실화야 안돼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고민을 풀어줄 당례로 진짜 힘을 선사하지 뭐 이상한 건 아니지 일단 받아보단 하하하하 가자 레몬데몬은 진짜 악마의 힘을 말이야 잠깐만 뭔가 흘러들어와 에이 오늘은 무신부 10월이에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희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4월이다 아 그럼 무신부 4월이네요 너희에게도 이 힘을 나눠주 하하하하 어 어 스키드 내 몸이 이상해 안 돼 안 돼 펌프 정신 차려 펌프 무가 무가 펌프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마치 악마가 된 것 같아 이거 하하하하 거칠라고 하지마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먹히겠어 하하하하 그런다고 거칠 수 있을 것 같나 하하하하 이거 안 되겠고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틸려고 하지마 저 뒤에 레몬데몬님이 보이지 하하하 너희도 레몬데몬님의 힘에 빠지게 될 거야 거부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에이힛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건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라고요 하하 그렇지만 무서운 힘에 한번 빠져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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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정신 차려 제발 무가 무가 레몬데몬님이 점점 가까워진다 하하하하 당신 뭐야 왜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야 왜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야 내 몸에도 너무 기분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나도 악마가 되어가는 건가 하하하하 자 바로 다음 시작하지 드롭 더 비트 하하하 하하하 아주 좋아 악마의 힘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노래구만 레몬데몬님이 보고 있어 친구 너도 받아들이라고 아헤 아저씨 저희 그냥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안돼 돌아가 이것이 악마의 힘이다 레몬데몬 하하하하 내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아 괜찮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레몬에 힘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랩이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아주 올바르게 된 랩이라고 반대로 이상한 랩이 막 뱉어지고 있어 하하하하 걱정 마 내가 아주 편안하게 느끼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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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친구가 아주 완벽하게 적용했구만 아이 좀 조용히 해봐! 퍼프! 지금 정신 사나오니까! 에이 걱정 마! 너도 곧 저렇게 될 거니까! 이제 슬슬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땐데? 응? 억지로 버티지 말라고! 에이! 점점! 정신이 나갈 거 같아! 거의 다 왔어! 최후의 랩 배틀이다! 너희도 나와 같이 레몬 대문의 힘에 빠져보자구! 어? 어? 안돼! 어? 안돼! 무시무시 댄스가 무섭무섭 댄스로 바뀌었어!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우강! 부우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목소리 아주 우렁차구만 그래! 맘에 들어! 어때 레몬 대문의 힘은? 응! 응! 위험하다! 나도 완전히 먹히기 직전이야! 아! 좋았어! 거의 다 왔다! 엄마! 구해줘요 제발!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하지마 친구! 받아들이면 편해! 에이! 에이! 우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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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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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펌프! 정신 차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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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빠져든다! 몸에 힘이 빠지고 있어! 아! 그래! 그래! 조금만 더! 힘내! 스킬! 스킨드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안돼 안돼 내가 뻑히면 완전히 악마가 돼버리고 말거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나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스킨드 진짜 거의 다 왔어 어떡해 마데로 몸이 움직인다 그렇게 스키드와 펌프는 레몬 대문의 저주에 완전히 잠식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악마로 만들어버렸구만 다음은 누구지 누구지 FRIDAY NIGHT 템원